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에는 노래방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확인해 보면 요이치는 미디어 오디오, 조이트론은 통화 오디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대가 이렇게 동시에 연결되어서 요이치는 음악과 마이크 기능을 같이 사용할 수 있고, 조이트론은 마이크 기능만 출력되게 됩니다.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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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